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연출을 맡은 도시입니다. 좋으신 연기자분들 모여서 잘 모으시겠어요? 끝날 때까지 웃으면서 마지막에 좋은 작품을 했다 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최자 이선 역할 맡은 유성우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다은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이선 역을 맡은 김병수입니다.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. 사 athlete Lahmany I Toe로는 오늘의 역할이 박수 conn90입니다. 이선입니다. 이선아빠 입니다. 김병수 그리고 반갑습니다 중전입니다. 괜찮습니다. 무제 역할 김병수影입니다. 감사합니다. 명심하십시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셔야합니다. 반명하실 사주입니다. 단명이야!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소자가 가면을 써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? 얼굴이 뭉들어졌다는 건 소문일 뿐 사실은 현실한 대장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잘생겼느냐? 나를 이리 빠니 오랫동안 본 사람을 네가 처음이라 묻는 것이야 이름이 무엇이냐? 전 가은, 한가은입니다 그런, 그런 의미는요? 나는 사실 이 나라의 세, 세자 저하의 동무다! 모두 예를 갖춰라! 마땅히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 사려도 믿으시며 옵니다, 저나 하온아 우리가 짧게 하시기 때문에 불러, 불러서 하실 수도 있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더냐? 완전 멋졌다니까요 네 이름이 미세민이야 한푼입니다 세자빈이 되고 싶습니다 왜 자꾸 반말이십니까? 야, 너한테 반말해도 되는 사람이야 여기 가거든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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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